토네이도 없어요! 투웨데이어.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. 뭐야를 저러 가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뭐야 뭐야 저거 뭐야. 우와. 우와. 아니 왜 왜 가 돌려. 돌려 돌려. 왜 돌려. 왜 돌려. 괜찮아 저 정도는. 와 대박 대박. 대박이다. 와. 어두워진다 이제 어두워진다. 우와 진짜 잘한다. 잠시 형. 잠시만 잠시만. 잠시 형. 입질도 없어요? 한 시간이나. 시간 축구. 한 시간이면. 시간 축구. 오늘 잡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. 아무 소식이 없길래. 정말 이게 미끼가 잘못된 건가. 아니면 고기가 없나. 별 생각을 다 했어요.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. 절대. 말로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카리브 해예요. 그러니까 더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. 그건 어부고. 우리는 그냥 우리고. 이제 못 넘어간다. 오. 그 사진을 appreh니깐. 알고 싶다. 그러나 안에서 잘 타는 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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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색 내가 가르코세 복사바리꼬 수색 내가 가르코세 승디가 기다린다 승디가 기다린다 승디가 기다린다 아이엠 아이엠 승디가 기다린다 고개를 잡으러 안들어갈까 고개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이명을 가득히 잡은것이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좋았다 좋았다. 나 미쳤나봐. 종혁이 미친게 어 어 어 할수 버리냐고. 저희가 방송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두 시간을 넘게.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고 정말 하염없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.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형님들 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. 종혁이도 됐다 뵀는지 응원가를 부르고. 그래도 놓지는 않았어요. 끝에 뭔가 있겠지. 항상 정글의 법칙 왔을 때 뭔가 뒤에 행운이 있겠지. 항상 그래 왔듯이 뭔가 행운이 있겠지. 자 그 내 거 하자 해서 우리 성혁이 파트 한번 가자. 진짜요? 어. 자. 자.